이번 동영상은, 저번 동영상은 굉장히 길었죠? 선물로 제가 이번 동영상을 아주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예제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HTML 태그가 있고요. 그 HTML 태그 중에 img 태그, 즉 이미지로 화면에 출력하는 태그죠. 그 이미지를 출력하는 태그의 source라는 속성에 button.php,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거 있잖아요. button.php, 물음표, 텍스트는 intro, member, history, mission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각각의 버튼들은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이렇게 그려진 채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를 동적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또 php를 이용해서 생성해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였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뭔가 테크니컬한 기교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하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정적인 이미지를 써도 되는 맥락에서 조차도 이런 php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건 아주 나쁜 접근입니다. 이미지를 다루는 것은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포토샵 같은 걸 쓸 때 컴퓨터가 많이 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서버, 여러분의 귀한 자원인 서버로 포토샵을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캐시라고 하는 기법을 쓰던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